불설 암이 타격 10시 암원 1시불 제사의 국기수급고도권 여대비 구승 1250인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의국기수급고도권에서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계시대 아라한 증소지식 장로사립을 마하모껀념 마가서 마가전연 마구치라 리바다 주리반타가 난타 아난타 라오라 교범바제 빈두로 파라타 가료타이 마가 빛나 바꾸라 안우루타 여시등 제대 제자 이들은 모두 큰 아라한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들이었으니 장로사립을 마하모껀념 마가섬 마가전연 마구치라 리바다 주리반타가 난타 아난타 라오라 교범바제 빈두로 파라타 가루다이 마가 빛나 바꾸라 안우루타와 같은 많은 큰 제자들이었다. 병제보살 마살 문수사리법왕자 아일다보살 건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 여여시등제대보살 급석제 한인 등 무량제천대중부 또 여러 보살들이 계시었으니 문수사리법왕자 알다보살 권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 이와 같은 많은 큰 보살들과 석제 환인 등 수많은 천인들도 함께 있었다. 이시불고 장모사리불 그때 부처님께서 장모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종시사방 가심만억불톡 유세계 명왈극락 기토 유불호아미타 금현재설법 여기서 서쪽으로 십만억불국토를 지나 한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을 극락이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이 아미타인 부처님이 계시니 지금 현재 법을 설하고 계신다. 사리불 피토하고 명이 극락 기국중생 모유중고 단수제락 고묘 극락 사리불아 저세계를 무슨 까닭으로 극락이라 하는가 그 나라 중생은 온갖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 받아서 이름을 극락이라고 한다. 우 사리불 극락국토 칠중 난승 칠중 남항 칠중 항숙 개시 사보 주잡 이어 피고 피국 명이 극락 또 사리불아 극락국토는 일곱교부 난강과 일곱교부 보배 그물과 일곱교부 가로스가 모두 네 가지 보배로 두루들려 쌓여 있으므로 그 나라 이름을 극락이라 한다. 우 사리불 극락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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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칠보지 팔공독스 충만기증 지저 순이금사 보지 사병계도 금은 유리 발여합성 또 사리불아 극락국토에는 일곱 보배 연못이 있어 여덟 가지 공동물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다. 연못 바닥은 순수하게 금모래로 땅을 덮었으며 둘레 네 계단은 금은 유리 발열을 섞어 만들었다. 8 공독스 여덟 가지 공독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첫째는 맑기가 수준 같고 깨끗하기가 고슬가 같다. 둘째는 감로스처럼 그 물맛이 달고 감미롭다. 셋째는 차고 시원하며 물 냄새가 나지 않는다. 넷째는 입에 감칠맛이 나도록 마시기가 좋다. 다섯째는 물의 성질이 부드럽고 윤택에서 아무리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 여섯째는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진다. 일곱째는 목이 상하거나 체할 염려가 없고 마시고 나면 갈증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여덟째는 그 물을 마시면 온기가 왕성해지고 몸이 더욱 건강해진다. 상윤 상윤 누각 여기 금은 유리 발여 작어 적주 만호 이염 식지 지중연하 대여 거륜 청색 청강 황색 황강 적색 적강 백색 백강 미묘 향결 또 연못 이의 누각은 금은 유리 발여 작어 붉은 진주 만호로 훌륭하게 꾸며져 있다. 연못 중앙에는 큰 수레바퀴 같은 연꽃이 있어. 푸른색 꽃은 푸른빛을 내고 누른 꽃은 누른빛을 내고 붉은 꽃은 붉은 빛을 내고 하얀 꽃은 하얀 빛을 내며 미묘하고 맑은 향기를 낸다. 사리불 극락국토 성취여시 공독장험 사리불아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독장험을 성취하였다. 우 사리불 피불국토 상작천학 황금 이지 주야 육시 우천만다라 화 또 사리불아 저 불국토는 항상 하늘나라 음악이 연주되고 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고 밤낮으로 여섯대에 하늘나라 만다라 꽃비가 내린다. 희토중생 상의 청문단 각 이의극 성중 명화 공양 다방 십만억불 즉 식시 한도 공급 반사 경행 그 세계의 중생들은 항상 이른 아침이면 바구니에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을 담아서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께 가서 공양을 하고 공양 때가 되면 곧 제 나라로 돌아 공양을 하고 경행을 한다. 사립을 극락국토 성취여시 공독장험 사립을 극락국토는 이와 같은 공독장험을 성취하였다. 부처 부처 사립을 피국 상유종종 기묘 기묘 잡색지조 백학 공작 앵무 사립 가릉빙가 공명지조 시재중조 주야육시 출화암 또 사립 사립으로 사립을 오군 오군 오륙 오륙 칠보리분 팔성도군 여시등법 기토중생 문시음이 개실 연불연법 연성 그 소리는 오군 오륙 칠각지 팔성도 이와 같은 여러 법문을 연설해 낸다. 그 땅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는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며 승가를 생각하게 된다. 사립을 여물 이차족 시시 제보 소생 소이자 피불국토 무사막토 사립을 아 너는 이 새들이 제의 업보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런가. 저 부처님 나라에는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다. 사립을 기불국토 상 무악도 지명 하황 요시 시제중족 개시 아미탑을 영영 범원선료 변하 소자 사립을 사립을 그 부처님 나라는 악도라는 이름조차 없는데 하물며 어떻게 그런 업보가 있겠느냐. 이 모든 세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문을 널리 펼시고자 신통으로 변화하여 만드신 것이다. 사립을 사립을 피불국토 미풍치동 제보항수 극보라마 출미묘 비여백 천 종악 동시 구자 사립을 저 부처님 나라는 잔잔한 바람이 불면 보배로 된 가로수와 보배로 된 그물이 미묘한 소리를 내는데 마치 백천가지 음악이 한꺼번에 울리는 것 같다. 문시음자 자연계생연불 염법 염승지심 사립을 기불국토 성치여시 공덕장음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게 된다. 사립을 그 불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장음을 성취하였다. 사립을 어여우나 피불하고 호아미타 사립을 피불강명 무량 조시방국 무소장애 시고 호이 아미타 사립을 내 생각에 어떠하냐 저 부처님은 무슨 까다로 이름이 아미타 사립을 저 부처님의 강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다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이름을 아미타라고 합니다. 사립을 사립을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 하신지는 시급이 지났다. 으 사립을 피불 유무량 무변 성문제자 개 아라한 피시 산수 지소 제 보살 중 역부 여시 또 사립으로 저 부처님에게는 한량없고 끝없이 많은 성문제자가 있으니 모두 아라한으로 그 수는 어떤 계산으로도 능히 알 수 없다. 또한 모든 보살 중의 수도 예하 같으니 사립을 피불국토 성취여시 공독장 사립을 저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독장엄을 성취하였다. 우 사립을 극락국토 중생생자 개시 아비발치 기중 다유일 생고처 기수 심다 피시 산수 소능지지 단가 이무량 무변 아승지 설 또 사립으로 극락국토 중생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아비발치 이므로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일생 보처인데 그 수는 매우 많아 어떤 계산으로도 알 수 없다. 다만 한량없고 끝이 없어 아승지라 말할 뿐이다. 사립을 중생문자 응당 발언 원생피구 소이자하 등녀여시 제상선인 구해인청 사립을 불가이소성근 복덕이년 득생피구 사립으로 이 본문 이 본문을 이 본문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발언하여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와 같이 어떤가는 선한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립으로 작은 성근 복덕 인연으로는 저세계에 날 수가 없다. 사립을 야규 선남자 선녀인 문설 아미타불 집지 명호 약 1일 약 2일 약 3일 약 4일 약 5일 약 6일 약 7일 1신보란 귀인 임명종 씨 아미타불 여제성중 현재 귀전 사립으로 만일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이름을 지녀 혹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 엿새 1회 동안 한 마음으로 조금 더 흐트러짐 없으면 그 사람이 목숨이 다할 때에 아미타부처님이 여러 성스러운 대중들과 그 앞에 나타나 심으로 시인 종시 신부전도 즉득 왕생 아미타불 극락국토 이 사람이 명이 다할 때에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곧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극락국토 개 왕생 하게 됩니다. 사리불 악연시리 고설차원 약의 중생 문시설자 응당발언 생피국토 사리불아 나는 이런 이익을 아는가닥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중생이 이 법문을 들은 자라면 마땅히 저 국도에 날 것을 발언하여 하여야 한다 사리불 여하금자 찬탄 아미타불 불가사이 공덕질이 사리불아 내가 지금 아미타부처님은 불가사이한 공덕의 이익을 찬탄한가 같이 동방 동방역 유아 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강불 묘음불 여시 등 항하사 수제불 동쪽에는 또한 아척비불가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강불 묘음불 등 이와 같이 항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도 가거 기국 출강장 설상 변부 삼천대천세계 설성시런 여등중생 당신 시 칭찬 불가사이공덕 일체제불 소혼영경 각기 그 나라에서 널리 자세하게 설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어 삼천대천세계로 두루 미치도록 진실하고 참된 말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는 이경에서 이처럼 불가사이한 공덕을 칭찬하다는 것을 믿어라고 하신다 사리불 남방세계 유일 얼등불 명몽강불 대영경불 수미등불 모량정진불 여시등 항하 사수제불 사리불 남쪽세계에서도 일얼등불과 명몽강불 대영경불 수미등불 수미등불 모량정진불 등 이와 같은 항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 가거 기국 출강장 설상 변부 삼천대천세계 설 성시련 여등중생 당신 시칭창 불가사이 공덕 일체제불 소 혼영경 각기의 그 나라에서 널리 자세하게 설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어 삼천대천세계로 두루미치도록 진실하고 참된 말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는 이 경에서 이처럼 불가사이한 공덕을 칭찬하다는 것을 믿어라고 하신다 사리불 서방세계 유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강불 대명불 보상불 정강불 여시 등 항하 사수제불 사리불 사리불 서쪽세계에서도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대강불 대명불 보상불 정강불 등 이와 같은 항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도 가거기국 출강장설상 변부 산천대천세계 설성시론 여등중생 당신시 칭찬 불가사이공독 일체제 불 소혼영경 각기 그 나라에서 널리 자세하게 설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어 삼천대천세계로 두루미치도록 진실하고 참된 말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는 이 경에서 이처럼 불가사이한 공독을 칭찬한다는 것을 믿어라고 하신다 사리불 북방세계 유영경불 체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여시 등 항하사 수제불 사리불아 북쪽세계에서도 염견불 체승음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 이와 같은 항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도 과거 기국 출강장설상 변부 삼천대천세계 설성 실언 여등중생 당신시 칭찬 불가사이 공독 일체제불 소 호념 십세라든 삼천대천세계 하방세계 유사자불, 명문불, 명강불, 닮아불, 법당불, 지법불, 여시 등 항아사수제불, 사리불아 하방세계에서도 사자불, 명문불, 명강불, 닮아불, 법당불, 지법불 등 이와 같은 항아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도 가거기극 출강장 설상 변부 삼천대천세계 설성시론 여등중생 당신 시칭찬 불가사히 공덕 일체제불 소헌영경 각기 그 나라에서 널리 자세하게 설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어 삼천대천세계로 두루미치도록 진실하고 참된 말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는 이경에서 이처럼 불가사히한 공덕을 칭찬하다는 것을 믿어라고 하신다. 사리불, 상방세계 유폼불, 수광불, 향상불, 향상불, 향강불, 대염견불, 잡색포하엄신불, 사라수왕불, 보아떡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 여시 등 항아사수제불 사리불, 상방세계 유폼불, 수광불, 향상불, 향강불, 대염견불, 잡색포하엄신불, 사라수왕불, 보아덕불, 견일체의불, 여수미산불 등 이와 같은 항아 모래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도 가거기국 출강장설상, 변부 삼천대천세계, 설성시론, 여동중생 당신 시칭찬, 불가사히공도, 일체제불 소혼영도 각기 그 나라에서 널리 자세하게 설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어 삼천대천세계로 두루미치도록 진실하고 참된 말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는 이 경에서 이처럼 불가사히한 공도를 칭찬하다는 것을 믿어라고 하신다 사립을 어여운하하고 명예일체제불 소혼영교 사립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까닥으로 이 경의 이름이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시는 경이라 하겠느냐 사립을 야교 선남자 선녀인 문시경, 수지자 급문제 불명자, 시제 선남자 선녀인, 개이일체제불지 소혼영, 개득불태전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사립을아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듣고 받아지느니나 나아가 여러 부처님의 이름을 들은 이가 있다면 이 모든 선남자 선녀인들은 모두 부처님이 보호하셔서 모두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시고 사립을 여등 개당신 수하어 급제불소설 그러므로 사립을아 너희들은 모두 마땅히 내 말과 모든 부처님들이 설하신 것을 잘 믿고 받들어야 한다 사립을 약유인 이발언, 금발언, 당발언, 역생 아미타 불국자, 시제인들, 개득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어피국톡, 약이생, 약금생, 약당생 사립을아 만일 어떤 사람이 이미 발언하였거나 이제 발언하려 하거나 장차 발언을 하여 아미탑을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려 원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고 저 국토에 이미 태어났거나 지금 태어나거나 장차 태어날 것이다 시고 사립을 제 선남자 선녀인 야유신자 응당바랑 생피국토 그러므로 사립을아 모든 선남자 선녀인들이 믿음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극락세게 태어날 것을 발언하여야 한다 사립을 여하금자 칭찬재불불가사의공도 피재불등 역칭찬아 불가사의공도 이작시연 석가모니불 능리심난희오지사 사립을아 내가 이제 모든 부처님들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것처럼 저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며 말씀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능이 참으로 어렵고 투문일을 하시니 능어 사바 국토 오타각세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중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일체중생 설시 일체세간 난신짓법 재앙이 많고 삿댕 견해가 많고 탐진치가 성하고 중생이 게을러 마음을 닦지 않고 생명들이 새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바 국토 옥타각세 가운데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시어 모든 중생들을 위해 일체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말씀하신다고 하신다 사리불 당지 아옥타각세 행차 난사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일체세간 설차 난신짓법 시신난 사리불아 마땅히 하라라 나는 오타각세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고 일체세간을 위해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니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불성차경의 사리불 극제비구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등 문불서설 환희신수 장래이고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해 마치자 사리불과 모든 비구와 일체세간을 하늘사람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예배 드리고 물러갔다 불설 아미타경